0967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가 2007년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할 SK와 석유, 화학 및 윤활류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할 분할 신설법인인 동사를 인적분할함으로써 설립됨 2009년 10월 윤활류 사업부문을 2011년 1월 석유 및 화학사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였음 사명을 SK에너지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년 9월 말에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FCCL 사업을 넥스플렉스에 매각 완료함 기업개요 대시 2007년 9 SK 주, 가투자사업부문 등을 영위할 SK 주, 화석유, 화학 및 윤활류 제품 등의 생산, 판매 부문 등을 영위할 동사로 인적분할하여 설립됨 대시 이후 2009년 10월 윤활류 사업과 2011년 1월 석유 및 화학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SK루브리컨츠, SK에너지, SK종합화학을 설립 중간지주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대시 석유개발사업과 배터리 및 소재사업 사업지주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회사를 통해 석유사업, 화학사업, 윤화류 사업을 영위 중으로 2021년 10월 배터리와 E&P 사업 분할하였음 재무 대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석유사업 및 화학사업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배터리 사업의 성장 윤활류, 석유개발 부문의 매출에 증가한 바 전년 대비 큰 폭의 외형 성장 대시 유언 재료인 원유 및 납사 양극재 가격 상승에도 큰 폭의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화학제품의 수요 둔화 및 공급 과잉이 우려되나 전기차 산업 성장 및 가동률 개선에 따른 배터리 공급 확대, 경쟁사의 정기보수 예정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6월 2일 기준 장마감, SK이노베이션의 시가 총액은 18조 3,08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9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상장 주식 수는 9,246만 5,500의 순 내 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퍼은 28,80배이고 추정 퍼은 2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7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9,9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874원이고 추정 EPS는 10,7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4배, 23만 5,32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 주가는 24만 3,222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9번지 21%이고 유보율은 4,220.8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